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렇게 두가지 했습니다. 오늘 스쿼트는 200까지 올라갔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앉으면서 중심만 잘 맞는다면 앉으면서 세팅만 잘 된다면 200보다 한참 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무리 안하고 즐겁게 잘 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당연히 자세가 객관화 되어야 하고 올바른 자세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사실 이건 말할 게 없고 만약 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다친다면 그거는 당연히 자세를 다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자세가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고 안 다칠 만큼은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다치는 자세로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밀어붙이면은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밀어붙인다는 게 그냥 한 세션을 세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쌓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물컵에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넣다 보면은 찰랑찰랑 할 때까지는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다. 거기서 근데 어느 일정 인계 지점을 넘어선다면 거기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진다면 갑자기 우르륵하고 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. 무릎, 팔꿈치, 손목, 어깨 등등 이런 인계 지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컵을 비워줘야 부상을 당하지 않는데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분들 내 몸이 오늘은 진짜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번 더 하다 한 번 더 하다가 물이 넘쳐서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6개월 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축구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게임만 뛰면 괜찮다가 두 게임 뛰고 세 게임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갑자기 무릎에서 펑 터지면서 전방 십자인데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무리만 안 했더라면 어느 인계 지점이 넘지 않게 물만 잡고 비워줬더라면 다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축구도 즐기고 이렇게 웨이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그마한 포인트 이 작은 욕심 그걸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이걸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플러스가 될 거라고 믿었던 그 행동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이 엄청 더디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 인계 지점을 넘기지 않게 조심히 운동하시고 너무 넘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날 운동을 접고 집에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인계 지점이 가까워지는 건 그날 자세가 안 좋아도 그게 빨리 물컵으로 차니까 그 물컵이 차지 않게 항상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매일 하더라도 매일 스쿼트를 하더라도 강중력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또는 내가 뭐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모든 몸 관리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정 인계 지점 물컵의 물을 자꾸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